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배우락에서는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서 저를 믿고 따라주셨던 많은 분들에 의해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2년도에도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습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진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는 이제 연령과 우리가 경력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 30대 분들이 계신다 그죠? 자동차 관련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라든가 아니면 수소 관련이라든가 그런데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도 뭐 발전소에서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연락을 해드렸는데 아마 근무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제약회사라든가 제조 이런 분야에서 품질관리 실험실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40, 50대 되신 분들 이제 경력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그 정년퇴임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전문 컨설팅 업체에 뭐 심사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랜서로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분야가 되겠죠? 서비스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고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업체에서도 우리가 서비스 품질경영 인정을 획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원하다 보니까 이쪽에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이라든가 우체국, 공항공사, 연금공단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공업직렬에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산점을 얻어서 이제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품질경영 기사 자격증에 대한 우리가 전망을 한번 보게 되면 10년간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년 동안 2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기사 자격증 응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경영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학과 4년 제조,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이런 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학과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모든 분야의 어떤 산업에서 품질경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큐넷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자격진단을 해보면 제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학과 2년제가 있다. 그렇죠?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2년 있으면 4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경영 기사 자격증을 보실 수가 있고 또 관련학과나 학력이 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품질경영 기사 자격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고 난 뒤에 유사 분야에서 1년 경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볼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큐넷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대학교 2년제 졸업하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경영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대한 시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일정은 1회 같은 경우에는 매번 우리가 시험을 보는 형식이다. 그렇죠? 3월 초에 시험을 보는 걸로 발표가 났고 그리고 2회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4월 중순이고 그리고 4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날짜가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4회부터는 시험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하고는 달리 4회부터는 이제 CBT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득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출제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출제 기준은 2022년도 말까지 적용이 돼요.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다시 출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크게 많이 바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던 방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방식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똑같습니다. 매번 가는 길을 가는 거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뭐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매번 가던 길은 익숙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2022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시험과목을 보게 되면 실험계획법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통계적 품질관리가 있고 생산시스템, 신뢰성관리, 품질경영 이렇게 해서 다섯 과목으로 되어 있죠? 다섯 과목. 과목당 30분씩 이렇게 잡으면 시험시간은 2시간 반 동안 보게 될 것이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관리가 빠집니다. 신뢰성관리가 빠지기 때문에 네 과목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경영기사 출제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회, 2회, 4회 시험이 있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각 파트별로 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본다면 우선은 품질경영 파트에서는 우리가 교재가 총 11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11개 장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골고루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희 책에서 품질혁신활동 부분 이 부분에서는 거의 뭐 23% 가까운 출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1개 중에서 거의 뭐 한 6개 장에서 한 70% 나머지는 조금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죠. 통계적 품질관리 출제경향을 보게 되면 저희 책에서는 우리가 총 6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세 번째 장 추정과 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정과 검정은 25%를 차지한다. 그렇죠? 그리고 샘플링 검사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거의 28%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25% 뭐 6개 장 중에서 거의 한 3개 장에서 70% 이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계획법이 있다. 그렇죠? 실험계획법은 저희들은 총 12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1요인 실험하고 2요인 실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기본이 돼서 이제 사실상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뭐 12개 장 중에서 한 6개 장에서 거의 한 60% 이상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장과 2장 여기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생산 시스템을 보면 생산 시스템은 총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의 우리가 3장, 4장, 5장 뭐 자재관리, 일정관리, 작업관리 여기에서 거의 60% 이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뭐 어디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표시가 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관리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신뢰성관리도 저희 책에서는 이제 9개 장으로 조금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거의 한 4개 장, 2장과 4장, 5장, 6장 여기에서 거의 뭐 60% 이상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배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득점을 하면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비전공자와 전공자를 조금 나눠서 구분을 해보자면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용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용어가 우리가 뭐 시그마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편차제곱합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평소에 듣고 있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고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다 보니까 문제가 약간만 응용이 되면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댈 수 없는 풀 수가 없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면 조금 쉬워져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다루게 되면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계적 품질관리보다는 품질경영을 먼저 학습을 하고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품질경영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기를 다루는 방법이 나와요. 거기에서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경영 부분에서 조금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생산시스템이나 통계적 품질관리를 더 간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론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전공자분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문제 형식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100문제를 모두 풀어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반도 풀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모든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울학에서 이제 기사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기초과정이 있고 강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과정이 있고 기출문제 풀이과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전공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전공하신 분들은 기초과정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론과정에 조금 더 치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울학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가 있다. 그죠?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대략적으로 기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75점 정도 뭐 아래쪽 커트라인을 잡았을 때 한 이 정도 점수는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적 품질관리가 한 75점 뭐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 그리고 신뢰성 뭐 최저 점수로 잡았을 때 한 75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는 65점 정도 뭐 이렇게 잡는다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한 70점 정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락 최고 합격 비결을 보자면 우선 교재가 있다. 그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전 문제를 반영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즉 뭐 표라든가 아니면 띄어쓰기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실제 보는 문제들과 똑같은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보실 적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관리 즉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 시간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락에 대한 믿음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그죠?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합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배우락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자격증을 합격할 수가 있을 것이고 2022년도에는 이런 배우락과 함께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멋진 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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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